자 첫번째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가 소속의 김한종 의사 순국 기념비입니다. 김한종 의사는 이 단체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금을 방해한 아산의 도구 면장인 박용화 차단을 주도하였습니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박상진과 함께 대부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1910년대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0년대 이후에는 다 국외로 나가게 되죠. 10년대 하게 되면 마지막 15년 정도까지가 우리의 기록의 마지막 의병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 있어서 두 개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독립의문부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임병찬이 만들었다. 임병찬하게 되면 최익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벽주의를 추구했다. 복벽주의가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고종을 다시 세우자. 이런 주의가 되죠.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청독부 관리들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독립의문부하고 같이 여기 시험에 나온 대한광복회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체에는 더 있는데요. 한능검시험에 나오는 1910년대 국내 단체 하면 독립의문부하고 대한광복회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죠. 박상진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조아진 정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국외로 나가게 돼서 북간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시험에 나온 김한종이 있습니다. 김한종은 보통 그렇게 다루는 인물은 아닌데 한능검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진하고 김조아진의 대한광복회. 하게 되면 또 묶어가지고 UN은 지금 복격주의라고 했잖아요. 복격주의. 옛날로 돌아가자. 왕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뭐예요? 공화주의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을 했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화정치의 국가건설을 지향했다. 대한광복회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1번 한인애국단이나 한국광복군 같은 것들이 있죠. 3번 봉호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딱 하나의 부대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시험에 가장 편하게 암기를 하려면 대한 독립군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홍범도가 되죠.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구미위원부 말고 파리위원부도 있고 임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미위원부와 파리위원부. 5. 중국군과 함께 영능과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자 193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한중학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외워두자고 했죠. 한군 한국독립군하고 중국의 호로군이 합쳐서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가 있었고요. 이건 북만주 쪽입니다. 반면에 조선 혁명군하고 혁명군 중국의 의용군이 힘을 합쳐서 영능과 홍경성 전투를 했다. 이건 이제 난만주 쪽이 되죠. 이것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1930년대 초반이 되겠죠. 정답이야 1번이고요. 계속 반복될 내용들만 시험에 반복될 내용들만 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가를 주도한 박상진 그리고 김환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입니다. 또 뭐예요?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외로 서간도 북간도 연해조 그런 대로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0년대에 있었던 독립의군부도 있지만 이거는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이다. 1915년 연도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박상진하고 박상진이 사령관이고 김좌지인이 부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김환종이 자꾸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고 있죠. 김좌지인은 이상하게 제시를 안 해주고 박상진, 김환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엮어가지고 뭘 한다고 했어요? 공화주의를 표방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시문 보니까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됐다고 하고 있죠. 풍기라는 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에 있는 풍기에서 조직된 광복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기광복단이 1913년에 조직이 되고요. 이 이후에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하고 합쳐가지고 대구에서 1915년에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풍기광복단이나 조선국권회복단은 제시문에서 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암기를 해주시면 이 정도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선지를 읽어봅니다.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하였다. 의열단이 되죠. 의열단하게 되면 1919년이고요. 김원봉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은 누가 썼어요? 신채호가 썼죠. 2번 읽어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10년대에 대한광복회하고 엮어가지고 임병찬의 독립우군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독립우군부 하게 되면 1912년이 됩니다. 공화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복벽주의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구성되었다. 3번 일제각 9연의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죠.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07년에서 11년까지.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96년에서 98년까지. 5번 공화정체의 국민국가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공화정. 공화주의를 표방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광복회에 대한 거의 비슷한 문제고요. 다음 문제에 보면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임병찬의 순지비입니다. 임병찬은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최익현하고 임병찬은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어디서 일으켜요? 전라도에서 일으키죠. 임병찬이라는 인물 자체가 전라도 출신의 인물이에요. 일으켰다 체포되어 스시마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와 의병 공기를 도마왔던 중 고정의 밀지를 받아 가를 조직하였습니다. 191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체가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둘 중에 하나인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12년이 되고요. 고정의 밀지를 받았다. 그리고 복벽주의를 표방했다. 유생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일본 정부하고 총독부에 국건반한 소신을 보냈다. 이 내용도 우리 한눈검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정우의 선언은 1926년이 되고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신간회하고 근회가 되죠. 1927년 2번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가 되죠. 07년에서 1911년까지 있었다. 3번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아 협정하고 같은 해죠. 1925년 4번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교통국이나 연통제 그리고 백산상회 부산에 있죠. 5번 국권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독립우군부와 계속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복법주의 아니면 국권반환 서신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종교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종교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교별로 항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당군에 대한 여러 저수를 주관하여 민족의식을 구취하였다. 당군이 나오죠. 또한 나철의 뒤를 이어 가해 2대 도사교에 취임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적극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나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종교하면 대중교가 되죠. 대중교가 어디서 활동했는가 하게 되면 북관도하고 보통 상관이 있습니다. 북관도하게 되면 두 문자로 복습을 해봐요. 서명중간대 해가지고 서전서수 명하면 명동학교 서명중간대 해서 중광단이 있죠. 그리고 간민회 대하면 대한정의단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북로군정서군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임정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서명중간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중간단하고 상관이 있는 게 대중교가 되죠. 대중교 자체는 단군을 믿고 있다. 1909년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선지 읽어보죠. 1번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교에 대한 설명이죠. 인물은 한용훈을 좀 기억을 해두자. 2번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개벽이 좀 신여성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한능검에서는 개벽과 신여성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1920년대에 해당합니다. 3번 한일 단체인 중광단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중광단이 나왔죠. 북간도에 해당한다. 서명중간대. 북간도 하게 되면 서명중간대. 그래서 대중교 하면 중광단. 3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개신교 계열이죠. 86년에 세워졌고 아펜젤러란 인물까지를 기억하자. 개신교다. 5번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개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면 천주교가 됩니다. 경향신문도 연도를 1906년인데요. 이렇게까지 반복도가 높진 않죠. 그냥 천주교라는 거 종교별로 해서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봐요. 가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한국사 과제 안내문 다음 국외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어 간민회, 부민단, 신한청년단, 대한인국민회, 대한광복군정부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간민회 하게 되면 북간도에 해당하고요. 부민단 하면 서간도에 해당하죠. 신한청년단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해당하고요. 대한인국민회 하면 미국이 되죠. 미주. 마 하면 대한광복군정부 연해주가 되죠. 정말 지역별로 굉장히 사악한 문제인 것 같이 나왔습니다. 풀기가 어려운가 선지를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1번 읽어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두었다. 대한인국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저도 간민회가 그런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2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2번 이근영이란 인물하고 지역은 멕시코가 된다. 3번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추하였다. 권업회에 대한 설명이죠. 지역은 연해주가 됩니다. 나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3.1운동 직전에 도쿄에서 발표가 되죠. 5번 마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나왔지만 선지 자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소거법을 통해서든 다 문제를 5번 정도로는 고를 수 있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지역은 많지만 서간도하고 북간도하고 연해주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먼저 서간도하게 되면 신민회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끝났던 신민회의 흐름이 서간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서간도하게 되면 지역도 3원보까지를 기억을 하자. 왠처음에 경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있죠. 그리고 부민단 이후에 한족회 그리고 신흥강습소와 연결해가지고 신흥구관학교 한족회에서 이제 서로군정서가 나오는 거죠. 북로군정서인지 서로군정서인지는 서간도 쪽이니까 서로군정서 북간도 쪽에서 북로군정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신부안신 저는 두 문자로 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든지 상관은 없어요. 지역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북간도도 한번 적어봐요. 북간도하게 되면 서명중간대 해서 서전서숙 그리고 영동학교 그리고 중광단 간민회 그리고 대한정의단인데요. 이후에 이제 이게 북로군정서로 명칭이 바뀌죠. 임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중간대까지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북로군정서는 북간도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해주까지도 한번 오늘 외워봐요. 성명회하고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까지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좀 많죠. 저는 두 문자로만 외우고 있어요. 성권대전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세 지역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뭐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괴롭히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두 문자만 딱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경신부안신 서간도고 서간도 경신부안신 북간도 서명중간대 연해주 성권대전대 대학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연해주 쪽에서는 성권대 이렇게 해가지고 권업회 관련해서는 인물이 최재형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대한광복군정부 까지는 해가지고 이상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설 그리고 최재형 최재형도 환능검에서만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최재형하고 이상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